오늘 뭐 먹을 건데? 청어 알젓 페이스트 오랜만에 친구 놀러 왔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일단 버터 이 정도 자르고 전자레인지도 녹여서 좀 녹여줄 거야 청어 알젓 하늘이 내려줬다는 젓갈이라고 해서 캐비엘 코레안 캐비엘, 1스푼 응 마요네즈를 1스푼을 또 넣고 버터를 살짝 야, 더 발라, 더 발라 아, 난 원래 흰색 빵을 좋아하는데 어, 뜨거워 아, 바삭바삭해졌어 이제 이거를 풀어볼게요 스프레드를 좀 할게 이렇게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알이 터지네 알 터져? 이 알들이 보일 줄 모르겠어, 화면에서 음 맛있어, 맛있어 야, 맛있다 빵 한쪽 더 맛있어 그렇지, 맛있어 펜치프라이즈를 찍어먹는 거 났어 어, 인형이 생계자라고 인생하고 아빠 인형이 하... 아,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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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아